쉐이 왕 풀들 비 Cem 아아이 씨유 우리 언니 보낼거야 표정의 시간이 왔으니? 마침 리더네요 리더.. 마침 리더네요 이거 잡았어 얘 잡았어 다리도 저렇게 놀어 자, 잊지 않으면 3 몬스타일스 자, 잊지 않으면 3 몬스타일스 2! 그럼 뭐 알아서 하세요 하라는 거 같아 웃었어 에마야 잘 선택해 각자 5초 매력발산 시간 드릴게요 자신이 어차피 나야 니 기준이 나랑 같이 타면 향신료 냄새 맡기게 해줄 거야 진짜야? 제발 진짜야? 어? 아무리 생각해도 돼 우리 어색한 사이예요 우리 어색한 사이예요 좀 철저히 해달라고 하자 두 바퀴 타도 되고 그래 그게 아니라 한 팀을 더 하자 그냥 한 팀 더 하면 젤리야만 기억해 안 해 그러면 나는 첫 번째 때는 셔노 형이랑 하고 두 번째 때는 워너 형이랑 두 번째 때는 워너 형이랑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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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 사실 그 점은 더 재밌어 왜 이래요? 잡곡이에요 수고하고 싶다고 야 잠깐만요 이게 이제 우리 박동이가 막동이가 다 큰 거 원래 데뷔 할 때부터 스무 살이었어 뭘 애칭곡일래 잘하고 싶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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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